강아지에서 미연이 너무 jó는데요 안녕 이거 잠시 지금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리액션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미안하네요. 녹음이 죽었네. 우리 리더님. 배고프다. 오늘 뭐 하러 왔어요, 회사? 오늘 녹음하러 왔죠. 녹음하러 왔는데. 뭐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타이틀 보고. 저희 타이틀 보고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네. 제 파트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멤버들 계속 녹음했는데. 무한 루트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렌씨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지금 타이틀을 녹음을 주죠. 녹음 연습을 위해서 지금 목을 풀고 있었습니다. 오우. 그리고 아까 렌씨 되게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뭔가 되게 뿌듯했어요. 아, 저. 광 피디가 봤을 때. 감동 받았어요? 네, 감동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눈이 살짝 올라가야 보여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단체 티저. 맞지? 진짜 저런 세트야 이런 걸 속도 안 들어가지고 멋있다 태양은 힘 없을 때잖아 사실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도 되게 멋있게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좀 여유있게 마음의 편안함을 편혼을 가지고 어차피 그 뜻이 뭐 상관없이 키워드가 주는 게 가장 딱 느껴지는 부분이 임팩트가 오는 게 여기거든 그렇다면 굳이 여덟 글자 다 안 쓰고 그냥 다 상관없지 않나 어차피 이걸로 인해서 뉴이스트라는 뉴이스트의 대명사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 랩 가사는 아직 안 나왔지? 가사가 너무 어려운 감도 있어서 만약 3분이라면 3분이 3분 동안 나의 힉을 주거나 힉을 주거나 약간 랩하트에서 힉 여사가 나오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랩은 근데 힉 가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컨셉이 어차피 앞에 다 내용이 다 나오고 랩이라서 화이팅! 퇴근시켜줘 이제 드디어 랩이 시작인가? 이제 랩 또 랩이 또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안돼 오래 걸리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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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쌅 이제 드디어 다 랩이 부 crohn 마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돼가고 있나요? 네 뭐 애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좀만 디테일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대기 타고 있어라 여러분들. 좀 달려간다. 지금 시간이 아직 저녁 8시. 그러면 앞으로 연습시간 한 9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가 힘들었다. 여기 민기야 주세요. 여기가 민기가 나를 보면서 툭 앉아야 돼.